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30일이고 연주시각은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풍재학이고요. 컷어버는 019-170입니다. 이제 슬슬 지겨워지려고 그래요. 심풍재학. 이때부터 계속 저차주 매각을 하고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수익이다라고 하면 지겹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수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또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좀 왔었죠 이때 비중축소 비중축소 하신 다음에 사실 잘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손실 구간이긴 하겠지만은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제가 매수 의견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 스타일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예상이 좀 되시겠죠 지금 이 구간에서, 장기평선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지지구간에 장기평선을 버티고 있는 이게 24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종가당순에서 여기 지표에서 240, 1000 입력하고 라인 설정을 해주면 돼요 해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구간을 좀 받쳐주는지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라 이거 계속 내가 강조를 계속 드리잖아요 강조를 자, 이 부분들 여기서 장기평선에서 이탈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다시 확인해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그렇게 드리겠죠 제가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 할지 뻔하실 거예요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등이 나오죠 근데 반등이 나온 부분들 여기서는 조금 틀려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확인될때 확인되면 반등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61선을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돌파를 하면 돌파를 화면으로 바꿉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저항구간이 바로 위에 높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탈한 다음에 다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보고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은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여기서 매수했다가 장기평선들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야죠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돌파를 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가능성들이 손절 가능성들이 없나요? 손실 가능성들은 없나요? 그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신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신중해 신중해 기해가지고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딱딱 잡아서 진행을 하자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고 홀딩하시는 분들 아니고서야 수익 중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단가를 수익 본 거 제가 이 구간 이 구간 사실 저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때 매수,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간, 이 구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레게도 공감이 안 되시겠죠 근데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해나가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한 번 뚫어줬잖아요 솔직히 여기 매물대를 갉아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11만 5천원 부분까지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리를 안 하고 이때 따라오신 분들 아직까지 여기서도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 구간에서도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는 이거를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관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면 여기서 플러스 10%든 간에 수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50만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10% 50만원에서 10% 수익을 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50만 5천원을 한다 55만원을 한다 10% 수익을 낸다 그러면 55만원을 또 산 수익금을 플러스시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을 계속 확보하는 거죠 자 여기서 50만원을 했어요 평균 단가가 17만 5천원이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15만원으로 평균 단가가 낮아졌어요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50만원 샀던 거를 수익을 내고 55만원을 더 샀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또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앞으로도 계속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슈들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물로 나와가지고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로 폭등을 할지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온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려고 하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반영이 되려고 하면 이상한 조그만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대감들이 폭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정상적인 그런 시장이다 정상적인 종목이다 흐름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다 제가 만약에 정신이 좀 오락오락하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보실 때 이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겠죠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이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종목들도 그렇게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피라믹스 피라믹스 임상이 통과가 됐다 분명 호재죠 호재로서 임상이 성공을 했다라는 수익이 나오면 당연히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여기서 그 다음 FDA 승인 FDA라든가 약물 생산 판매 아니면 적어도 마일스톤 기술 수출해서 돈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임상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상은 무조건 통과해서 약물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긍정적인 데이터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약물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대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죠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죠 4월달에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연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가 여기서 꼬그라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니까 비중 축소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요인들로서든 반등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하고 61선을 돌파라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대응을 조금 조금씩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 축소를 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 축소를 하고 이게 좀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긴 한데 주가가 돌파라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비중 축소를 하고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올랐을 때 매도를 한다고 할 때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여기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비중 축소 그리고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 매도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떨어지면 매도를 떨어지면 매도를 한다 돌파를 못하면은 떨어지면은 매도를 한다 그리고 좀 조정을 다 받고 떨어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조정을 좀 받을 때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조정을 좀 받을 때 이때 급소로 딱 찔러가지고 비중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팔고 반등이 나왔을 때 사고 팔고 이 변동성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자고요 추세적인 부분들 나중에도 나중에도 이게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평균 약가를 낮추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직까지 끝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61선을 돌파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5일선들이 다시 이 주가가 61선을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한다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한다 라고 하면 5일선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61선을 돌파를 할 거예요 돌파하는 과정 중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돌파하는 과정 중에 저항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여기 이런 부분들 조정은 다 받아요 조정은 항상 올라가기만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는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제가 그 움직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추후에도 일단 추세는 좀 돌려놨잖아요 축하가 쭉 하락하지 않고 일단 추세는 돌려놨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은 이때처럼 그리고 이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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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브리핑을 드리면서 수명이 또 연장됐다 제가 뭐 틀렸다 라고 하면은 욕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수명이 좀 연장됐습니다 일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모든 부분들이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견이구나 라는 부분들로 참고용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사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미래에서 벤처투자 현재값 9,450원 1창호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창호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창호표가 22,250원 손절가 24,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줍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여준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결과 정리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믹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수익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단타로 그 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부끄러워